기쁨과 즐거움 신년예배는 어떻게 우리 즐거움을 함께 나눌까 또 신년예배는 어떻게 함께 즐거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내진미 혼자 먹는 것보다 차라리 불량식품 같이 먹는 것 훨씬 더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같이 먹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잘것 없던 초대교회가 세계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고 역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회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무리들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너무 남다릅니다 교회의 원형은 이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냈습니다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시죠 1621년 11월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큰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흉년도 있었고 식량난도 있었고 네덜란드로부터 배를 하나 빌어서 왔기 때문에 빚도 많았습니다 이자도 많이 갚아야 했습니다 맨주먹입니다 기록에 보면 완두콩 농사 다 망하고 보리농사 다 망했답니다 20에이커에 그저 거둬들인 옥수수가 전부였고 전염병으로 그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 이런 비슷한 유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 처음 송구영신예배가 언제 있었는가 그걸 한번 조사해 봤어요 12월 31일 날 제석기도회가 있었더라고요 제야 하면 밤야자인데 저녁석자를 써서 이제 아펜셀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영국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왓츠 나이트 서비스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예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미국 감리교를 통해서 좀 정착이 되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오게 되는데요 이 초기 성교사들 우리 언더우드나 세브란스 이스던 에비슨이나 헤론 이런 성교사들이 10대까지 영국에서 살다가 10대 미국의 이민원 말하자면 이민 1.5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에 다시 오게 되는데 1885년 부활절에 왔으니까 12월 31일 석달 금음 날 첫 번째 재석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886년 12월 31일 두 번째 재석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찍은 사진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은 제중원 의사였고 우리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 찍은 사진이고 사진 찍을 때 이제 받고 가면서 찍잖아요 저 두 번째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스크랜튼이라는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찍었으니까 여기 가운데는 지금 알렌이 있죠 세 번째 사진은 이게 1887년도에 동대문에서 종로를 바라보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돌아와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랫줄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언더우드인데요 수염이 저렇게 있지만 20대 중반입니다 총각 목사입니다 그리고 윗줄에 세 커플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커플이 헤론 부부입니다 사실은 이 헤론이 언더우드보다 북장로계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먼저 허입을 받았습니다 왜? 조선 조정에서는요 의사를 원했지 목사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테네시 의과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는데 그거 무시하고 뉴욕에서 1년 임상실험 하다가 오게 되는 바람에 언더우보다 몇 달 늦게 왔어요 헤론 부부가 있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부부가 정동 감리교회를 세웠던 감리교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모자 쓰고 있는 분이 스크랜튼 의사인데요 감리교회 세워던 의사 부부고 그 옆에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죠 스크랜튼의 어머님인데 중요한 것은 스크랜튼이 어머님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어머님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의사인 아들 부부를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아들 성교사 시키려고 그래서 대 스크랜튼 부인이라 그럽니다 엄마니까 저분이 누구냐 바로 이와여대의 전신이 되는 이하학당 세우신 분이 스크랜튼의 어머님 스크랜튼입니다 감리교 분들이시죠 그리고 저 가운데 수염 있는 언더우드 총각이 앉아있고 언더우드 왼쪽에 있는 분이 이게 앨러스라고 여자 의사입니다 여자 의사 성교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알렌의 부인이고 저 어린 아이는 아펜셀러 목사님 딸 그렇게 찍은 사진인데 바로 이 사진과 관련된 이 날 있었던 일을 나중에 언더우드가 미국의 안식년 얻어서 가서 이 날을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각색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이 해론이 사실은 첫 번째 해론이 한국에 와서 5년 만에 이질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저 미시스 해론은 사실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스 게일이 되는데 저 종로가의 연동교회를 세웠던 정신력으로 세웠던 게일 목사님과 재혼해서 연동교회의 사모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1891년에 첫 번째 안식년을 얻어서 언더우드가 가는데 그 언더우드가 가기 전까지 초기 성교사 중에서 병에 걸려서 죽은 성교사도 몇 명 있고 그리고 건강 때문에 미국에 되돌아간 성교사가 한 4, 5명이 있습니다 하워드라는 여자 의사도 돌아가고 가드너라고 하는 부부는 88년인가 봄에 왔다가 서울 위생상태를 보고 그해 가을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해론이 의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너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론이 죽고 다른 성교사도 병으로 죽고 한 4명은 질병을 얻어서 미국으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 2명은 병가를 내서 스톱하고 언더우드가 결혼해서 이제 미시스 언더우드가 생겼는데 미시스 언더우드가 관절염이 심하게 걸려서 이제 첫해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때 91년도에 이제 내십일에서 안식년을 얻을 때 언더우드가 미국 신학교 연맹에서 다 모여있는 컨퍼런스에서 설교한 그 연설문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곳 한국의 1884년과 1885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석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내들을 포함한 10명 그곳엔 우리뿐이었습니다 짐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미리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짐 그것은 곧 다음해에는 구원받은 한 영혼을 보게 해달라 그 기도였습니다 온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축복하셔서 1886년 7월 우리에게 첫 개종자 한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게 노춘경이라는 정동제일감리교회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6년 12월 31일 사진 찍은 날이죠 우리 성교사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년에 더 많은 영혼을 크리스도에게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년 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더우드가 세문환교회를 세우고 아펜설러가 정동감리교회를 세우고 역사적으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들이 모였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아까 송구영신예배가 영국 감리교회에서 18세기 전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웨슬리의 언약갱신 기도문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신년예배 때 말씀 뽑기 많이 하는데 18세기 영국에서는 Covenant Renewal Prayer라고 해서 언약갱신 기도문 이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펜설러 목사님 부부 딸도 있겠다 스크랜튼도 감리교 그 스크랜트 대부인도 감리교 그리고 언더우드 헤론도 다 10대까지 영국에 있다가 이민원 1.5세니까 상상해 본 거죠 이 웨슬리의 Covenant Renewal Prayer 언약갱신 기도문 이거 두 번째 해인 송구영신예배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기도문은 이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배치하시고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통역하게 하소서 저로 행동하게 하시고 저로 고난받게 하소서 주께서 저를 고용하시거나 주를 위해 실직하게 주옵소서 실직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저를 상석에 올리거나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저를 가득 채워주시거나 텅 비게 하옵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거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단 마음으로 스윗한 마음으로 바치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이니 주여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우리가 주와 맺은 이 언약을 주여 하늘에서 인준하여 주소서 이게 존 웨슬리의 카버넌 리뉴얼 프레어입니다 함께 즐겁게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단 마음으로 스윗한 마음으로 쓴맛이 아니에요 단맛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돈이 많아서 대박이 나서 서로 통용했을까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이 너무 가난해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걸 나눴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함께 즐겁게 이 즐거움에 참여했을 겁니다 웨슬리의 기도문처럼 단 마음으로 스윗한 마음으로 즐거운 거예요 쓴맛이 아니에요 단맛이에요 사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에서 모이고 뭘 먹고 밥값을 누가 냈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46절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비판적으로 봤다는 건 성경을 삐딱하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대해서 그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이건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전에 모였다 그러면 예배당에 모여서 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모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전은 유대교의 예배 공간이잖아요 지금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유대교의 믿음과 고백과 달라요 거기 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희생제물로 왔다는 건데 어떻게 성전에서 크리스천들이 예배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3세기 이전에는 교회 건물을 갖고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죠 그러나 매일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옆에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모여요 여러분 매일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게 제일 편리한 거예요 마치 역전 앞에서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에 모이는 것처럼 저 광장 앞에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고 그리고 오이코스 집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떡을 떼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모였는데 냉면집에 다 갈 수가 없어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광화문 광장에 다 모였는데 같이 국밥집에 들어가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시장통 같은 광장에서 매일 모이기가 쉬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렇게 모이고 거기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오이코스 집에서 떡을 떼며 유연한 교회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우사인 볼트처럼 100m 달리기 하는 게 있고요 럭비 경기에 목적은 같아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럭비 경기는 옆에서 태클 들어오면 이쪽으로 피해야 되고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손으로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목적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요나 때문에 우리가 유연해졌잖아요 무슨 축구 경기를 한다 그래서 3월부터 어디까지 시즌이 있는 게 안잖아요 날씨 좋으면 나와서 축구해 비 오면 들어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교회만 넘어가도요 바울 교회는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교회론을 딱 확립해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해봤는데 편지를 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편지를 가지고 오해해요 또 이렇게 써보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굳어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만 보더라도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두란노 서원 우리는 두란노 서원 그러면 이게 에베소 가면 유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가이드분들이 셀스쿠 도서관 앞에 서서 두란노 서원을 설명해 그 셀스쿠 도서관은 그레꼬로망 상태에서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도서관이 그 문 앞에 남아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여기 두란노 서원 이렇게 세웠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울 노가다인데요 가죽 장막 짓는 노가다인데요 그 서원은 어떻게 아무리 유적자가 있다 그러더라도요 그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어떤 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됐는데 장학금이 안 나왔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주소를 썼는데 아파트 주소를 쓴 거예요 무슨 무슨 캐슬이라고 너 캐슬에 사는 사람이 성에 사는 사람이 무슨 장학금 신청하냐 그래서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 잘 나오는 서원 아카데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신약학 교수님 한 분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논문을 쓴 걸 하나 봤어요 참 흥미롭게 읽었고 아 일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두란노라는 말이요 이게 참 고약한 말이거든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린 두란노 서원 그러면 좋게 생각하는데 두란노라는 말은 뭐냐면 타이런트라는 말이에요 어원이 폭군이에요 독재자요 그게 두란노예요 그러면 서원이 아니라 한번 공장을 생각해 볼까요 공장 주인의 본명이 아니라 아주 고약해가지고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가죽장막하는 너가 단대 그러니까 이 좋은 셀스스쿠 도서관 같은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작업하면서 약하면서 가르치는 그게 좀 더 유력한 재구성이 아닐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시면 19장 2절에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고 19장 1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두란노 서원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어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음에 병자들이 낫다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손수건과 앞치마는요 가죽장막 짓는 사람들의 일하는 도구예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노가다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는데 아니 병자들 위해서 신방도 가지 못하고 두란노에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안수 기도한 다음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치마를 넣으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쓴 편지인데 무난하죠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 같은 유력자도 있고 스테바나 같은 유력자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스테바나와 가이오와 쭉 사람들한테 무난한다고요 그리스부어에게도 무난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쓰는 거 하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못 모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중에 성찬할 때 누구는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고 와서 바울이 야단치는 게 있잖아요 빌라 같은 데 좀 큰 집에 모였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먹고 못둔 사람은 안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정 20장 같은 데 보시면 드로하에서 유두고가 윗다락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층은 작업장 같이 쓰이고 2층은 윗다락은 생활공간처럼 쓰여 있는데 이거 하루 종일 육체노동한 사람이 저녁에 걸터 앉아서 있으니까 졸린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슬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형편대로 가정에서 모였으면 가정에서 모이고 공방에서 모이면 공방에서 모이고 공장에서 모이면 공장에서 모이고 야악에서 모이면 야악에서 모이고 저작거리에서 모이면 저작거리에서 모이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다행히 성전이 있으니까 46절에 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제일 편리한 거예요 중요한 건 단체 여행 가듯이 시장통에 장보러 가듯이 설레이고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바울서신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지니까 바울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필리포 교회와 대살로니카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한 것 같고 고린도 교회는 좀 헌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돕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오이코스 집에서 흩어져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메뉴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즐거움이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귀한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 꼬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인들 그러했겠습니까 그러나 형편대로 처지대로 가정에서 공방에서 공장에서 약에서 저작거리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갇혀야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그리고 오이코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그 즐거움이 우리 믿는 무리의 원형인 줄로 아는데 주님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이 모습이 우리를 비추는 즐거움의 거울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비춰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